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호파입니다. 24년 6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6월도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번에 이가 지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6월 지나면 이제 진짜 절반을 다 동거고 24년도 얼마 안 남았죠.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죠? 연말에 과연 2024년 12월에 노인 인구 20%를 돌파하느냐. 2025년 1월에 노인 인구 20%를 돌파하느냐.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저는 2024년 12월에 노인 인구 20% 돌파에 한 표를 배팅해 봅니다. 날씨 먼저 잠깐 얘기하면 어제 굉장히 더웠죠. 6월 기록으로는 한 몇십 년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 오늘도 어제와 유사할 정도로 덥습니다. 야외 활동 하시는 분들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건강관리 잘 챙기시고 중간에 편의점에서 포카리 스웨트나 좀 드시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오후부터 비 예보가 있고 그 다음 모레는 하루 종일 비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야외 활동하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고 자 이 영상은 일본에서 NHK의 어떤 연구를 바탕으로 NHK가 그걸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건데 무슨 내용이냐. 201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대중교통 버스. 이건 순수하게 버스의 노선이에요. 버스의 노선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2022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줄었거나 뭐 이제 그 다음 운행 시간이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턴이 길어진 거죠. 그 다음 기존에 큰 버스에서 작은 버스로 전환이 되거나 여기 보시면 도표상 보시면 저기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죠. 파란색은 2022년 지금에도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버스 노선이에요. 하지만 저기 빨간색은 있죠. 빨간색은 201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변화가 있는 노선이에요. 자 첫 번째로 폐지. 두 번째로 그 다음 운행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즉 기존 대비 굉장히 네 시간 그러니까 운영 자체를 줄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기존에는 20몇 인승 정규버스에요. 큰 거. 근데 그걸 이제 우리의 약간 본고 개념의 한 11인승 10인승 정도로 작은 버스로 대체하면서 운영 비용을 줄인다든지. 그 다음 네 번째는 호출령.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이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그래서 전화를 하면 이제 차가 와서 마치 택시처럼인데 버스 같은 것들이 수요응답형으로 거기 이동하면서 태워서 가는 고른 서비스 등 해서 결국 핵심은 뭐냐면 기존의 정규 큰 정규 버스 노선이 유지되는 것과 유지되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든 뭐 좀 변화가 있는 것들. 그 차이. 결국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빨간색일수록 뭐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중교통망이 굉장히 불편해지거나 없어지는 대중교통망 자체가 부실해지는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한 거예요. 그걸 NHK가 시각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먼저 생각하고 봐야 되냐면 일본의 2005년에 노인인구 25%예요. 20%예요. 즉 올 연말 아니면 내년 1월 2005년이죠. 우리의 일본에. 그러면 2011년부터 2022년 정도까지의 변화에 대한 비교이기 때문에 2011년에 일본의 노인인구 비율은 23.7%. 그러면 우리가 대충 예상하기에 뭐 2028년, 2029년에서 8년 정도 뒤에 우리가 이제 마주할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자 11년부터 22년 정도까지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8, 9. 그러면 지금부터 3년 뒤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마주할. 물론 이미 우리는 지방에 버스 노선 많이 줄고 하고 있지만 그걸 이제 더 적극적으로 마주할 미래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이해를 해두면 우리의 미래도 예상할 수 있겠죠. 좀 큰 지도는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후카이도 같은 경우에도 지도를 잘 보시면 중간에 이제 빨간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자 아우머리현 이게 제가 쭉 한번 보고 그냥 든 생각은 대도시 기반으로는 그래도 버티고 있어요. 기존의 일반 정규버스 노선이 버티고 있는데 결국은 대도시를 제외하고 중소도시로 갈수록 빠르게 아마 거기에는 우리가 안 봐도 사람이 굉장히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그런 형태일 거예요. 그리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동 거리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대중교통망도 굉장히 빠르게 부실해져 버리는 이 흐름. 자 이와태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빨간색들이 증가했죠. 자 미야기현 근데 여기에서는 좀 특이하게 완전 도시 자체가 죽어버린 곳들이 있어요. 잘 보시면 미야기현의 중심에서 저기 아래쪽도 보시면 아예 그 푸른색의 버스 노선이 유지되는 곳들이 없고 아예 죽어버렸죠. 완전 그 지역 전체가 다 붉게 되어 있죠. 저기 위에도 그렇고 저기 위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아 단순히 어떤 노선 어떤 일부 노선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어떤 산업의 세태나 아니면 뭐 어떤 다양한 부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특정 도시 구역 자체가 그냥 아예 소멸 형태로 가버리는 곳들도 일본은 이미 많구나. 야마가타현 마찬가지로 저기 위에 보시면 도시의 중심처럼 느껴지는 그 핵심 지역이 있죠. 위에. 근데 그 옆으로 위쪽 북동쪽으로 해서 아예 그냥 전체 노선들이 다 붉은색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중교통망이 붕괴를 한 거예요. 버스로는. 물론 이런 것들은 철도가 버티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철도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철도의 운행 시간을 줄이면서 철도는 버티고 하지만 버스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버티는 그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쭉 뻗어나가면서 그 지역 자체의 대중교통망이 붕괴된 곳들이 많죠. 이게 일본 전역에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이 있어요. 후쿠시마현 비슷하죠. 대도시 중심은 버티지만 그 주변으로 뿌리가 가면서 쫙쫙 대중교통망이 허술해집니다. 이바라키현 여기는 그래도 좀 버티는 성격이지만 구역구역으로 보면 중심지의 저기 북쪽 구역 저기 아래에서도 어떤 구역들이 죽죠. 이건 도치기현 그리고 이게 또 보면 일본에서도 일본은 그래도 우리보다 주거의 대부분이 평지이지만 그래도 산쪽이나 이런 곳들이 일본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평지라는 게 결국은 도시에서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에서는 평지에 주로 도시가 자리 잡죠. 중심지가 되고 하지만 그 평지 중심지에서 쭉 뻗어나가고 외곽으로 빠지거나 변두리로 빠질수록 그게 평지가 아니고 뭐 산쪽으로 올라간다든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든지 그런 특성이 있겠죠. 당연히 거기에는 공간적으로는 밀도가 낮고 사람들이 적게 살면서도 면적이 넓어지는 그러니까 가구당 1인당 면적이 넓어지는 그 특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지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중교통망이 붕괴하는 거예요. 더 빨리. 그나마 대도시 중심의 핵심지역의 평지에는 버텨요. 하지만 거기에서 변두리로 갈수록 밀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대중교통망을 집어넣어봤자 돈이 안 되는 거야. 이용할 사람도 적고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특성들이 산으로 쭉 올라갈수록 더 빠르게 붕괴를 해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 특성들이 쭉 붕괴를 하고 그나마 그 산을 지나는 중심지역들 중심노선들 그건 버티지만 자잘한 노선들은 도심지 중심보다는 그 외곽 혹은 산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붕괴를 한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중심지의 그 낮은 분지의 가장 안쪽이겠죠. 저 도시 중심지 군마현 근데 산쪽으로 올라가는 길들에서는 빨간색으로 점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인의 인구 밀도가 낮아서 대중교통망을 수익성이 전혀 안 나오는 거야. 사이타마현 이건 아무래도 경기도의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하지만 저기 위에 보시면 많이 죽었죠. 이건 지바현 그나마 중심지니까 좀 덜하긴 한데 도심 안에서도 많은 노선들이 죽고 있죠. 보시면 절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자꾸 서울이나 경기도가 인프라가 영원할 것이다. 여기가 마지막까지 집값이 버티고 뭐 이런 병신소리하는 애들은 일본에 대해서 공부를 하나도 아는 거야.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근데 그런 애들은 그렇게 믿으라고 하십시오. 자 도쿄도 일본에서 인구가 지금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도 버티는 여기니까 그래도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뭔가 노선이 죽어버리는 그것들은 적다라는 게 느껴지죠. 자 가나가와 현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가 니가타 현 야마나시 현 나가노 현 여기에서 그 특성을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죠. 여기가 동계올림픽 열린 곳이죠. 그러니까 안 봐도 산이 많고 분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쭉 그럴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분지의 중간에 중심지 정도만 노선들이 쭉 살아있고 굉장히 많은 곳들이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저 분지분지 저 정도의 큰 도시라면 분지분지 해서 도시가 꽤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수축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도시들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연결해주는 노선들이 많이 죽어버리는 그 성격이 나오지 않나. 도야마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도시 자체가 특정 구역이 죽어버리는 현상이 나오죠. 후쿠이현 그 다음 기후현 시조카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나중에 조금 멈춰서 한 번씩 봐보십시오. 미예현 교토부 오사카부 오사카에도 여기 보시면 이게 겹쳐있어서 그렇지만 도심지 중앙으로 인해서 도심지 중앙에도 굉장히 교통편이 많이 없어졌죠. 결국은 일본에서 철도가 중심이라고 할 때 철도 중심 그 외에 도심을 연결하던 철도의 보조성격으로 버스 같은 것들에서 철도는 운행시간을 줄일 뿐이지 패선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죠. 대도시에서는 하지만 버스는 적극적으로 수익이 너무 안 좋을 때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쿄도는 덜했지만 도쿄도의 핵심지역이나 도쿄도는 덜했죠. 그런데 오사카나 나고야는 2대 3대 도시예요. 그런데 2대 3대 도시의 중심지에 버스 노선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굉장히 빠르게 줄거나 없어지거나 다른 걸로 어설프게 대체가 됐다는 것이죠. 즉 이 얘기는 우리가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곳들이 마주할 미래이기도 하죠. 효구 효구 나라 이런 데는 거의 뭐 시마 시마네 현 오카야마 현 이런 데도 비중으로 보면 거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히로시마 현 히로시마 현 같은 경우를 보면 확실히 중심지에만 버티고 이제 넓은 지역에서 뿌리 저기 외곽지역은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아마 이건 우리가 안 봐도 노인들을 일본에서 중심지로 더 모으는 그런 것과 관련 있지 않을까 그 다음 고치 현 후쿠카 현 사가현 고마모토 오이타 자 전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있죠.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다르고 다만 오키나마에서도 그 왼쪽 아래가 중심지 섬이고 그러니까 중심지 지역이고 오른쪽 위는 상대적으로 사람 밀도가 낮은가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줄어버리고 왼쪽 밑에는 오히려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 예상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도 주거지로 굳이 마력을 한다라고 하면 뭘 기반으로 해서 이동하는 것에 물론 우리가 미래에 전기자동차가 가격이 내려가고 그렇다면 전기자동차로 이동한다면 사실 주거지의 위치를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지금 기름값 대비 전기차가 싸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연료비가 싸지만 연료비는 우리가 앞으로 2년, 3년, 4년 지나는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전기차의 전기충전 비용이 오를 거예요. 그거 오를 수밖에 없어요.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이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진짜 지금 석유 기름, 가솔린의 거의 절반 수준 까지 연료비가 오르겠죠. 그러면 진짜 비싼 차값에 오히려 연료비는 생각보다 덜 싸니까 사실상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전기차라고 해서 지금처럼 마음 놓고 싸게 탈 수 있는 그 세상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물론 이건 자가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주지를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반대로 버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선들이 다 죽을 거예요. 버스 노선들이 이 버스 노선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 죽겠어요. 그렇죠. 중심지의 큰 노선들 막 서울을 위아래 가로지르거나 가로로 세로로 길게 길게 가로지르고 중심지를 많이 거치는 그런 노선들은 그래도 버텨요. 하지만 어떤 게 죽겠어요. 바로 마을버스 같은 것들 마을버스는 돈이 안 돼요. 왜? 서울을 가로로 세로로 대각선으로 길게 길게 가로지르는 곳들은 출퇴근 시간에도 손님이 가장 붐비겠지만 낮 시간에도 어느 정도 손님이 있으면서 수익이 유지가 될 거예요. 아마 수익의 그래프를 보면 아마 낮 시간에도 꽤나 버티는 성격으로 갈 거예요. 하지만 마을버스는 수익 그래프를 보면 뚜렷할 거예요. 출근 시간에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쭉 빠진 다음에 퇴근 시간에 다시 많고 그 다음에 자정 정도 살짝 바짝 물리는 그 현상이 있을 거예요. 즉 효율이 극단적으로 낮은 거예요. 특히 사람들이 없는 낮 시간이나 여유 있는 이런 시간대에 수익이 완전 빠져버리는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마을버스가 지금도 이미 어떻게든 세금으로 살려달라고 그쪽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하지만 도저히 저건 아니 생각해봐 세금 입장에서는 그냥 어차피 저건 망하는 건데 거기에 돈을 때려붙는 게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정부는 이제 쇼를 한다고 또 이제 돈을 때려붙긴 하겠지만 마을버스는 대부분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아서 없어지거나 굉장히 운행시간이 줄거나 아니면 차량 자체가 작을 거예요. 그나마 지금은 그 카운티인가 그래도 약간 크죠. 일반 정규버스보다는 작지만 약간 큰 건데 그렇게 멀지 않아서 저는 이제 마을버스가 거의 카니발이나 아니면 뭐 한 7인승 7인승은 조금 작고 한 9인승 혹은 11인승 그 정도의 차량 스타리아나 카니발 정도 카니발은 근데 타고 내리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거의 스타리아급으로 마을버스는 정리가 될 거예요. 즉 카운티조차도 그 이용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 당연히 운행시간 자체도 굉장히 텀이 길어지겠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마을버스로 도심지로 나오는 그 지역들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서울에 오히려 더 많거든요. 서울도 분지가 별로 없어요. 다 산속으로 올라가고 어디 가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서울에서 마을버스로 살아가고 있는 지역 마을버스를 타고 나와서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일반 버스를 갈아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주거지는 내게 아니면 상관없어. 구입을 한게 아니면 상관없어요. 그런 거야. 언제든지 대중교통망이 불편해지면 떠나면 되니까 그만큼 인구가 줄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지로 가까이 가격이 더 싸질 거예요. 서울은 어차피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자기가 마을버스로 이동을 하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그 지역에 집이 내꺼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들이 이제 뒤지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관악의 저 위쪽 은평 저기 위쪽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금천 안쪽 그 다음에 뭐 중랑 면목 이쪽에서도 안쪽 뭐 강남에서도 저기 밑에 쪽으로 자 마을버스로 이동한다 라는 개념은 지하철에서 당연히 멀고 중심버스 노선에서도 조금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은 이제 미래가 이제 앞으로 5년, 10년, 15년 지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대중교통망 자체가 붕괴하는 거예요. 지하철이 거기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없어요. 큰 중심노선이 그쪽으로 버스가 지나갈 가능성이 없어요. 마을버스는 운행시간이 줄고 차도 작아지고 당연히 이용자도 적어져서 노선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버스 한 번 타는데 30분이나 1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시골이 지금 그래요. 버스노선이 1시간, 2시간인 것들은 3시간, 4시간이 되고 하루에 2대밖에 안 다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노인들이 아예 병원을 못 가요. 몇 시간씩 기다려서 버스 한 번 타고 병원을 가고 읍내를 가는 그런 상황이 이미 지방에는 많고 심지어 그 버스노선조차 유지를 못해서 지금 지방에서는 대중교통망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 현상이 서울의 변두리 지금 마을버스를 타는 곳들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거예요. 물론 이제 한동안은 세금을 퍼부을 거예요. 퍼부면서 마을버스를 유지하겠지만 우리는 아시겠지만 모든 구조가 병신이기 때문에 한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대를 지나면 초반을 지나면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인해서 세금을 흩뿌리면서 버티는 이 구조는 붕괴를 해요. 결국은 서울에서도 마을버스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 주거지의 주택은 매도하는 게 맞다.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뭐 어차피 나는 이제 무주택 폭락이기 때문에 알바는 쫄리면 알아서 하든지 그래서 뭐 한국의 미래를 유출할 수 있겠죠. 버스 교통망은 믿으면 안 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작은 버스 노선 마을버스 같은 노선망으로 기대고 살아가는 지역들은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지나는 과정에서 사실상 대중교통망이 붕괴한다. 근데 우리는 일본처럼 평지도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의 노인들처럼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에도 굉장히 불편해. 관악 그 산의 꼭대기에서 노인들이 전동 휠체어 타고 밑으로까지 내려와서 지하철을 타고 간다? 쉽지 않을걸요. 눈 오면 비 오면 그때는 아예 그냥 나가지도 못할건데 오르막에 그러니까 그런 곳들 서울의 변두리에 고지대나 마을버스 중심의 그런 지역의 곳들은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지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빈집도 많아지고 노인들도 삶이 불편하고 젊은이들도 불편하고 대중교통망은 허술해지고 당연히 인프라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고 당연히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점점 줄어들고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자체가 주니까 굉장히 뭔가 서울의 변두리가 뜸습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라는 겁니다. 업을 주는 거예요. 알바는 감사합니다.